야 이거 서로 귀여웠어요 아 진짜 위치 진짜 멋있데요 저기 나 너무 궁금하게 했는데 아까 가려고 했었잖아 그니까 아니에요 아 잠깐 이미 그 놀아 썼던 거였어요? 내가 오해했네 내가 오해했네 그러면은 우리 언니씨 시즌 1대 셔야 셔 셔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4 6 7 4 3 3 4 4 4 5 5 5 4 한글자막 by 한효정